자 이번에는 2005학년도 9월 모평 나형 5번 단어는 지수이고요 정답률은 82%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부등식의 문제를 풀 적에 지수에서 밑을 같게 해주던가 또는 무엇을 같게 해준다? 자 지수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모양을 보아하니 밑은 같게 하기에는 힘들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5, 28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를 만져야 되는데 A라는 친구는 참고로 2가 생략되어 있고 6제곱근 10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다시 말해서 10의 6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?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 A라는 친구 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여기 2 생략되어 있고 1 생략되어 있으니까 5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친구는 C라고 하는 친구 여기 마찬가지로 A와 마찬가지로 3이니까 어떻게? 6제곱근 28 고로 얼마다? 28의 6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6분의 1이고 여기 6분의 1이네 얘도 뭘로 바꿔주면 좋겠다? 6분의 1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3분의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2와 3을 곱하면 얼마다? 6분의 1이고요 이 3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도 되죠?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얼마다? 얘는 다시 말해서 125의 6분의 1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? 자 그렇게 이제 봤을 적에 지수가 모두 다 6분의 1로 통일을 했고 당연히 가장 큰 숫자인 위치 이 친구가 가장 큰 녀석 B가 가장 큰 녀석이고 그 다음에 10이랑 28 중에서 28이 더 크니까 그 다음 C 그 다음 뭐가? A가 큰 녀석이다 A가 제일 잡고 그 다음 C 그 다음 B 몇 번이죠? 2번이죠 자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추후에 지수 함수라는 걸 배워서 알다시피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다시피 제가 계약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한 번 기억해 주고요 10의 6분의 1승 125의 6분의 1승 28의 6분의 1승 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네 다음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Y는 10의 X제곱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Y는 X의 Y는 125의 X제곱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위치 더 크면 클수록 당연히 Y축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28의 X제곱은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? 그때 X가 6분의 1일 적에 여기서 지금 나타내진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뭘 말한 거냐 X값이 얼마일 적에? 6분의 1일 적에 이 점에서 만나잖아요 누구랑? 얘랑 얘랑 그러니까 이 Y값이 얼마다? 10의 6분의 1제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이 점 이 점 연두색 연두색이 이 친구죠 이 점의 Y값이 뭐다? 28의 6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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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 빨간 거 이 친구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Y자표가 누구다? 125의 6분의 1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에는 이 친구가 가장 큰 녀석이고 그 다음에 128이 128이었구나 128냐 125냐 뭐 크게 중요치 않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프도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대수적으로 그리고 기하적으로 둘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